음악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우징 마켓에 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코비드-19는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실 주택시장은 미친 듯한 시장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전망은 이제 앞으로 밝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최근에 채권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바로 이펙트를 받는 게 뭐예요?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은행이자는 안 올라요. 지금 근데 모기지금리는 하루가 다르다고 상승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비교하면요. 거의 한 0.5에서 뭐 한 0.8 심지어는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빨리 오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오르면 주택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요. 보통 한국분들, 코리안이 타겟팅하는 구역들은요.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타겟으로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문제는 리스팅이 부족해요. 즉 새로운 주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을 판매해야 되는데 역시 기존 주택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딱 이분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이 좋아하라 하는 구역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역들은 어때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지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군에 여러분들이 쫓아가겠다 그러면 빨리 사십시오. 대출을 낄 경우. 대출 이자가 1%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예를 들면 7, 80만, 70만 그 정도 집을 사신다 그러면 1%가 올라가면요. 1,000불이 차이가 나요. 1,000불이 차이가 납니다. 페이머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좀 학군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기다리시면 돼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런 구역들은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군을 포커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라도 사십시오. 그게 저의 생각이고 학군을 비켜나가셔서 사실 분들은 천천히 쇼핑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캐시를 들고 있는 분들은 더 천천히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역사적 이자를, 역사적인 최저 이자를 여러분 놓치실 수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1%면 1,000불이 차이 나니까요. 엄청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비드가요. 지금 오늘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백신의 접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머스트 한 20% 정도 커버가 된 것 같다라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 기사에서 제가 17%를 봤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20% 접종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력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급격한 밸런싱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이 당연히 되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 생각하시고 빨리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러한 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요. 국채입니다. 국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시장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호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요. 앞으로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겁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내용이 틀리니까요.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최근 이러한 좋은 현상이죠. 팬데믹이 끝난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한테 좋으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발란싱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어제도 며칠 전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가캡이나 또 리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순식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가들이나 아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즉각적인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냥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손쉽게 오를 거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 거야. 왜? 지금 벌써 3월입니다. 그런데 5월까지 모든 것을 마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모든 접종을 끝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월이 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이쪽에서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채권 수익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옮겨 타셔라. 그러면 10%는 무조건 그냥 먹는 겁니다. 그것이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요. 더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지금 많죠. 오늘 하루만 해도 6%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3%씩 올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순환주라고 하죠. 순환주. 그런 것들. 그리고 자산이 많은 회사. 즉 시총이 큰 회사. 그런 회사들이 좋고요. 캐시가 많은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고요. 기술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변환을 하셔서 이 쇼텀이나 나마 쇼텀에 계속 까이는 거 보면 마음만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쇼텀이나 나마 여러분들이 10%, 20%를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이제 님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채팅창에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보잉 사셨는데 벌써 16% 증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다? 여러분 변화를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는 거 하면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일종의 아까 그 제목을 보셔서 오셨을 텐데요. 기술주가 앞으로 20%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그거 보고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온갖 히스토리를 다 뽑아봤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즉 어떤 조종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죠? 무려 한 달 동안 가는 것 같은 조종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요. 지난주 말에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에네르기파를 모으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종은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죠. 이렇게 조종을 치고 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20%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무섭죠? 언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 2% 상승을 맞췄을 때 지금 1.625입니다. 1.625 그죠? 그러면 오운이 0.4만 움직이면 20% 기술주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평균이니까요. 어떤 회사들은 20%가 안 떨어질 거고 어떤 회사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만약에 2%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재개되고 무슨 리오픈이 되고 부양책이 있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의 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1.9 트릴리언 1.9 트릴리언을 쓰면요. 다 쓴 거예요. 사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보다도 더 엄청난 돈을 뿌린 현재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오죠?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채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움직일 겁니다. 회사체 같은 경우는 연말에 4.6% 봐요. 이 정도 보면요. 모기지는 6% 갈 겁니다. 실제로 2%가 움직이면 모기지는 6% 갈 거예요. 연말에. 그러니까 대출로 집을 사실 분들은 이번 봄이 마지막, 이번 여름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지배력이 테크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왜 20%가 그러면 맞을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첫째,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왜 20%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버블이죠. 버블이 엄청나게 쌓였으니까요. 쉽게 빠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났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물의 움직임. 즉,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게 보는 경우의 한계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요. 푸세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기술주에서 빠진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다우 종목의 순환매를 겪고 있는 즉, 리오픈 효과를 내고 있는 그리고 밸류주라고 불리는 가치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술주가 디스카운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돈이 풀리니까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순간 다시 한 번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가 알려드렸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장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현타가 온 겁니다.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린 현타가 온 거예요.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모르시는 분은 옛날 라방 가서 보십시오. 옛날 라방 가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对 bid reduce 주 demand 예 aurait 받은 베어 작은 교육 olds seeing Jed 말씀드款 估nde essay 감사합니다.